그리고 다음은 농협생명 농협생명은 저 보호망도 그전에 추천은 별로 안했다가 암주유치료비 이거밖에 좋은게 없어요 나머지는 단기낮종신 그것도 1,2월달에 거의 132% 카드납되고 많이 추천드렸죠 그래서 농협생명도 카드납되고 단기낮종신보험도 메리트가 있고 역시 농협생명 암주유치료비 300만부터 1억까지 10년간 되는게 가장 큰 장점이 있죠 1억씩 최대 10년간 300부터 1억까지 이건 뭐 누누이 올려들었으니까 그래서 암소득 100만부터 12확정 이런거 다 유튜브에 올려들었습니다 암기약자 암진단비 암기약자는 면책 감액없이 당사 안보 가입자는 90일만 경과시 바로 보장이 돼요 이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 5년마다 유지보너스도 5년 10년 가능하다는거 그리고 암주유치료비 보장받고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구요 여기 보시면 보온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농협도 농협 손해보험 이상으로 보온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불안함 암 플러스 농협거 농협건으로 추천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가 40세 50세 갱신형 비갱신형은 있지만 갱신형은 만원 채 안돼요 비갱신형은 한 2만원대 남성은 3만원대 나오고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종신보험도 거의 추천해드리긴 하지만 예전에 132%대가 좋았죠 지금도 카드납도 되고 나쁘지 않아요 10년 시점에서 123% 라이나가 124%지만 라이나 다음에 가장 높은 황금률 자랑하고 있다 경영인 전기도 시나이나 삼성에 비해서 많이 추천해주고 있고 10년 시점에서 89%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나이나 타사비에 한도가 낮다 이런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추천해주고 있다 농협은 별 큰 암 주요 출입이랑 당키나 종식 123% 이거 말고는 솔직히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에스 넘어갈게요